아름다운 미술 도금을 만들기 위해서 두드리고 접고 또 상감을 하고 또는 좋은 장식을 넣고 이렇게 해서 금이 완료됩니다. 그런 금이 금에 맞는 좋은 좌대에다가 올려놔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 미술품을 올리는 좌대가 허잡하면 가치가 없어 보이지요. 요거는 지금 중국에서 오염으로 들어온 것들인데 여태까지 이런 싼 것들을 썼습니다. 굉장히 격이 없어 보이고 우리 도금 공장에 김양목 목공 부장 소질이 있어요. 굉장히 연구하고 새로운 아이템 만들어내고 아주 훌륭한 목공 장인인데 여기는 옷 낙하치입니다. 옷의 성분을 뽑은 낙하로 여기 지금 벼룡금을 올려놨는데 아주 가치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다 올려놨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좀 그 그러네요. 또 금 따위가 못하니까 칼이 더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2단 좌대에 이렇게 금을 조선 벼룡금 왕실에서 임금이 쓰던 금을 올려놓고 보니까 아주 가치가 있어 보이지요. 미술 도금에 작품성이 있는 미술 좌대 요 뒤에도 아주 새로운 디자인으로 우리 전통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금은 4인 참사금입니다. 매화가 되어 있고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양이 되니까 금이 확 살아 보이지요. 자 주름은 이제 하나의 금을 또는 두개의 금을 늦게 놓을 때 여기는 지금 여러 자루를 보관을 해야 되면 이렇게 이제 5단 자대는 4단 자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쪽 면에 전시를 합니다. 밑에 있는 것은 지금 4인 금인데 세워두는 것을 좋아하는 사무실 옆에 세워두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녹색 어피사임금하고 검은색 사임금을 이렇게 같이 세워 요것도 아주 특이하게 잘 만들었죠. 온라카치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순신의 장금 이순신의 검은 두 자루가 한 세떼입니다. 아산현중사에 가면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두는 좌대가 아주 돋보입니다. 보시죠. 두 자루는 카튼금을 세워도 되고 사임금 또는 사임참사금을 세워도 되고 두 개를 같이 세울 때 이렇게 나란히 금을 세워두는 방법 사무실 요쪽 저쪽 구석이 되고 금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휴행으로 이렇게 세워도 됩니다. 멋있죠. 또 뭐 되게 많은 가지고 여러 개를 베개에다 붙여야되면 요런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감사합니다.